안녕하세요. 오늘은 103쪽 입니다. 5절 취득시기 부터 가볼게요. 취득시기도 지난달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매우 자주 나오기 때문에 내용을 좀 정확하게 봐야 하는데 취득시기의 뜻은 어떤 얘기냐면 언제 취득한게 언제냐 해서 언제 언제 취득을 했느냐 이걸 보는게 이제 이게 취득의 시기인데 일단 이렇게 먼저 보전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일단 부동산이 취득이 확정돼요. 이렇게 취득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확정이 되면 취득이 확정된 날부터 쭉 와서 보통은 거의 다 60일 이내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도 하고 직접 납부하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대요. 그래서 정확하게 취득이 확정된 때부터 60일 내요. 근데 분명히 나는 이때 취득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가 취득한 것도 내가 잘못 잡아요. 잘못 잡아서 이렇게 신고를 하게 돼요. 물론 잘못 잡아서 정상적인 기간 내에 신고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정상 기간을 넘겨 버리게 되면 이때는 신고가 잘못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문제가 발생해요. 뭐가 발생하는? 가산세가 붙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취득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내에 꼭 신고를 해야 한다 이거죠. 그럼 대체 취득이 확정된 이 순간이 언제냐 이게 바로 취득 시기인데 취득 시기는 다 달라요. 첫째는 매매가 되었다고 하면 돈 주고 산 거예요. 이때는 결국은 잔금을 완납했을 때를 취득일로 보게 되고 둘째는 이게 증여받은 거였다 라고 하면 증여받기로 계약한 날, 계약한 때를 취득일로 보게 되고 또 이따 보겠지만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다. 신축은 건물을 진 거기 때문에 이때는 승인서를 받은 날을 각각의 취득일로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취득하는 방법마다 마다 취득을 보는 확정되는 시점도 다 각각 달라지게 되어있다.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럼 저희가 결국 볼 것은 언제 어떤 취득일 때 언제가 취득이고 어떤 취득일 때 언제가 취득시기인지 이 내용을 쭉 하나씩 같이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교재 103쪽이 1번부터 갑니다. 첫째 유상승계 취득인데 보죠. 1번. 유상승계는 결국은 매매가 된 거죠. 매매.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럼 돈 주고 산기 때문에 항상 원칙은 이게 나오죠. 뭔 지급일? 잔금 지급일. 그래서 항상 이 단어 잔금 지급일 라는 단어가 꼭 나와요. 잔금 지급일 뭐예요? 잔금을 완납한 날로 한다 이런 얘기인데 다시 유상취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가 있냐면 유상취득 중에 첫째가 객관적 취득. 이런 취득이 있고 둘째도 뭐가 있냐면 일반적 취득. 그래서 객관적 취득이 있고 일반적인데 두 가지인데 그럼 객관적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취득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거예요. 입증. 그럼 입증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내매 당사자 간에 통정할 수 없는 명확하게 입증된 취득을 의미하고 일반적이다. 일반적인 것은 객관적인 취득 이외의 거예요. 이외의 거. 속된 말로 하면 개인과 개인. 쉽게 개인 간에 매매가 된 게 일반적 취득이다. 이렇게 둘로 구분해요. 그럼 객관적 취득이 되면 언제가 취득이냐? 이때요. 잔금은 잔금인데 그 잔금이 사실상이에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해요. 실제로 내가 잔금을 지급한 날로 하게 돼요. 근데 분명히 입증된 거라고 했는데 입증된 게 경우가 있죠. 그죠? 뭐가 있냐면 첫째 국가듬으로부터 취득했다. 둘째 외국에서 수입해왔다. 셋째 공매나 기타 경매 방법에서 취득했다. 넷째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했다. 다섯번째 법인 장부에 의해서 취득이 입증되었다. 그래서 이 다섯가지 취득만이 입증된 취득이죠. 그래서 첫째 국가. 두번째 수입. 세번째 공매. 네번째 판결문. 다섯번째 법인 장부에서 이 다섯개는 항상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날로 취득을 해요. 그럼 저게 어떤건 이런거죠. 자 볼게요. 한번 예를 들면 자 국가로부터 자 이번에 개인값이 부동산을 이번에 취득해요. 국가로부터 개인값이 부동산 취득합니다. 그럼 하게 되면 이제 첫째 계약한 날짜가 있겠죠. 계약한 날짜. 그 다음에 중도금 날짜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잔금을 주겠다. 이렇게 계약서에서 쓸거에요. 그럼 계약한 날짜가 가령 5월 1일. 중도금이 5월 10일. 잔금이 5월 20일. 이렇게 써있다면 분명히 돈을 주게되면 계약서에 서있는 날 이때 잔금을 줄거에요. 그럼 이때 주면 이때가 지급한 날이니까 이때를 취득일로 본다는 얘기에요. 하지만 돈이라는게 뭐 약속보다 일찍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찍 5월 15일 날 줬다. 물론 계약서는 5월 20일 날 준다고 했지만 실제 내가 준게 이날 주게 되면 이때를 취득일로 본다는 얘기에요. 또 반대로 얘보다 늦게 줬다. 5월 25일 날 줬다. 그러면 이때가 취득한 날. 그럼 결국은 사실상이라는 얘기는 실제 계약서 다 무시하고 사실상으로 잔금을 완납한 날. 실제 내가 그 잔금이 완납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잔금 지급이고 대신에 이 사실상 잔금을 쓰는거는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국수공판장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언제 사실상 잔금 지급을 한다 이거죠. 다만 이제 요 5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일반적인데 쉽게 개인간 매매라고 보면 되요. 그래서 개인간 매매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그럼 원칙이 언제냐? 얘도 똑같이 잔금은 잔금인데 요번째 잔금이 사실상이 아니고 계약상입니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에요. 언제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 그래서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 준다고 한다는거죠. 그럼 어떤거냐면 이런거죠. 좀 아까는 실제로 이렇게 잔금 준다고 했지만 요번에는 개인 대 개인이 매매했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럼 개인 대 개인 특정개인 대 특정개인이 매매했다. 즉 값과 을간에 매매했대요. 그럼 역시 매매를 했으니까 계약서 쓰겠죠. 그래서 맨 앞에 계약한 날짜 5월 1일 그 다음에 중도금 날짜가 5월 10일 그 다음에 잔금 날짜가 5월 20일 이렇게 돼있다고 하면 얘는 무조건 계약서에 표기된 잔금일로 한다는 얘기에요. 무조건 그 아까같이 일찍 주었다? 일찍 주는거 인정하네요. 늦게 준것도 인정하네요. 무조건 계약서에 표기된 잔금 준다고 한 날 이 날을 무조건 매매시점으로 본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무조건 언제입니까? 계약상 잔금 지급일다. 자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뭐냐면 계약상 잔금일 얘가 불분명하다. 왜 불분명하냐면 분명히 매매 당사자가 개인 대 개인이기 때문에 양자간의 통정 가능성도 있어요. 뭐냐면 잔금일자가 매매시점이 되면 매수자는 취득세를 내야 되고 매도자는 양도세를 내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빨리 내야 되니까 이게 너무 심 돈도 아깝다. 어차피 낼 것이면 늦게 내자. 늦게 낼려면 이걸 안 적으면 돼요. 적지 않으면 잔금일이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매매가 확정되지 않죠? 아니면 국가는 세금을 걷지 못해요. 그래서 이걸 안 적거나 이게 불분명하다면 정부는 무조건입니다. 이 계약일로부터 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된다. 60일 경과되는 날을 취득일로 봐요. 조심할 건 취득일은 언제부터? 계약일로부터입니다. 언제요? 60일 경과된 날을 취득일로 봐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가 뭐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분명히 잔금을 다 줘요. 잔금을 주고 잔금을 주고 60일 경과되데 이때가 되고 나야 돼야만 그 다음에 등기가 가능한데 나는 잔금을 주기 전에 또 잔금을 주기 전에 60일 경과되기 전에 이 셋 다 이 셋 다 셋 이전에 셋 이전에 이미 등기가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저희 법상 언제라냐 그 등기일을 가지고 하게 돼요. 등기를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럼 아까 같이 잔금을 준 날이 취득인데 그보다 앞서서 일찌감치 등기를 넘겨받았대요. 그럼 등기를 넘겨받았다는 이미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언제 그 등기한 날을 취득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똑같습니다. 그럼 결론 다시 실게요. 자 분명히 입증된 거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문은 언제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하고 그게 아닌 나머지 언제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한담 다만 그것이 불분명하면 언제부터 계약일로부터 60일 경우가 된다라고 해요. 하지만 셋 다 그 이전에 이미 뭐하면 등기하면 그 등기일로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교재 볼게요. 103쪽입니다. 1번 유상승계 주택의 첫째 원칙인데요. 자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해요. 첫째 사실상 잔금 지급일 땡땡 다음의 경우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취득으로 봐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 계약상 잔금 지급일 관계없이 항상 언제입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한다. 그래서 박스 보니까 객관적으로 입증된 취득에서 기업번 국가나 지방자탄치로부터 취득했다. 니은번 수입했다. 세번째 공매 경매 자 니은번 조심해야 돼요. 자 판결문에 대한 취득인데 다만 옆에 써 있어요. 화해 포기 인낙 자백간주는 제외한다. 그래서 항상 이 판결문은 명확하게 입증된 것만 가능하지 절대 화해나 포기 낙 자백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단 니은번 법인정부에서 입증된 취득도 있네요. 이렇게 해서 늘상 5개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뭐뭐뭐뭐뭐뭐 국수공판장은 항상 언제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한다. 자 두번째 2번 갑니다. 자 이번엔 계약상 잔금일을 대포죠. 일반적 취득인데 땡땡. 자 객관적 취득 이외의 거래임이 개인간 유상취득이에요. 그 경우는 이제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해요. 다만 계약상 잔금일 명백하지 않다면 이제 계약일로부터 몇일 60일 경과된 날을 취득일로 한다. 그래서 특히 조심할게 뭐냐면 계약일로부터입니다. 분명히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된 때가 이때가 취득일로 보게 된다고 하는거죠. 자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두번째 예외 갑니다. 예외인데 자 등기등록일로 되어있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된 날 또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미 뭐가 되어있다면 등기되어있다면 언제에요? 등기등록일로 해요. 그래서 항상 세법상 원칙보다 등기가 앞서가 있다면 다 똑같아요. 그 등기등록일로 하게 되어있다는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유상취득이고 그 다음 우측으로 가볼게요. 두번째 연부취득으로 갑니다. 이제 105쪽 2번 연부취득인데 연부취득도 일종의 유상취득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연부취득은 조건이 붙어요. 적어도 연부가 뭐냐면 대금을 이렇게 예같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아니고 장기간에서 매년 매년 주는 조건에서 취득하는게 이게 연부취득이에요. 매년에서 최소한 그 기간이 몇 년 적어도 2년 이상이에요. 적어도 2년 이상 대금을 나눠서 주는 조건이 이게 연부취득이에요. 이게 연부취득이고 자 다음 또 있어요. 연부취득은 내가 취득한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인 총취득가액이 50만원도 초과가 되야되요. 초과 그래서 반드시 2년 이상 이하되고 토탈 총취득금액이에요. 이게 매년 주는 금액이 아니고 총취득금액이 50만원이 초과가 되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언제가 취득이에요? 자 원칙부터 가요. 원칙은요. 원칙은 이때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로에요. 실제로 연부금을 주는 날로 한다 이거죠. 다음은 예외 예외는 언제냐 예외는 연부금을 지급하기 전에요. 그 전에 이미 뭐 되면? 등기되면 언제나 합니까? 그 등길로에요. 그래서 연부금을 주기 전에 등기가 먼저 그 등길로 하게 되요. 이렇게 원칙보다 앞서서 등기되면 다 등길로 한다. 이런거에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예를 들게요. 자 어떤 뭐 누구로부터 누구로부터 자 이번엔 값이 취득한대요. 얼마짜리인데 무려 400억짜리에요. 400억짜리 뭔데 땅 언제 계약했는데 2017년도에 자 계약을 계약을 했어요. 하고 나서 요건 앞으로 몇 년 동안 무려 4년 동안 요 금액을 나누어서 준대요. 매년 100억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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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준다. 그래서 그럼 절차 면제 주면 돼. 2018년도에 한번 주고 2019년도에 한번 또 주고 이렇게 매년 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매년 줄 때마다 이렇게 한번 줄 때마다 요 줄만큼 취득 또 주면 줄만큼 취득 또 주면 줄만큼 취득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번 줄 때마다 이렇게 매번 줄 때마다 마다가 취득이 돼요. 그럼 지금 4번 주니까 총 몇 번 되는 거예요. 그럼 초탈 취득은 4번 되는 거예요. 그럼 신고는 앞으로 몇 번 한다? 줄 때마다 마다 신고니까 신고는 앞으로 총 몇 번 4번 해야 돼요. 하지만 연부금을 주기 전에 일찌감치 뭘 하면 아까 얘기했죠? 등기하면 언제 등기한다를 전부 다 취득으로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합니다. 원칙 보죠. 연부취득은 언제입니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로 한다. 단 총취득가액이 50만원 제외하고요. 단 예외 사실상 연부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나 등록했다. 언제입니까? 그 등기 등록일로 해요. 그래서 항상 원칙보다 등기가 앞서가 있으면 다 똑같은지 그 등기 등록일로 하게 돼요. 세 번째 무상승계 무상승계로 가볼게요. 세 번째 무상승계인데 무상승계는 상속과 증여인데 상속은 쉬워요. 상속은 어차피 사망하면 돼요. 사망한 날 상속 개실로 하게 돼요. 문제는 증여입니다. 증여 증여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조심할게 증여받은 날이 아니고 증여받기로 계약한 날 증여 계약일로 해요. 증여 계약일로 합니다. 단 예외 얘는 마찬가지 계약일 전에 등기했다면 언제입니까? 그 등기를 해요. 그 등기를 나오게 돼요. 항상 원칙보다 앞서서 등기되면 다 똑같아요. 언제입니까? 그 등기로 하게 돼요. 복개의 원칙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 언제? 계약일로 합니다. 단 상속이나 유증에 의한 경우 상속개시일 그 유언이면 유증개시일로 할 수 있어요. 단 예외 증여의 경우 계약일 전입니다. 항상 이렇게 원칙보다 뭐뭐 전에 등기되면 다 똑같아요. 언제? 그 등기 등록일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봤는데 일단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시험에 매우 잘 나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고 나머지가 기타 등보죠. 106조갑입니다. 106조갑은 4번인데 건물 건축은 솔직히 최근에 시험에 거의 난 적 없는데 일단 봅시다. 자, 건축이 건물을 지는 건데 1번이 보니까 일반적 경우가 있고 2번이 도시개발법이 되는데 1번은요 일반적이라는 얘기는 보통 저희가 건축법을 준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건축법을 준용해서 적용한 것이고 2번 좀 뭐 좀 이따 얘기할게요. 1번 자, 건축물을 건축해서 취득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내준다. 이제 건물이 완성되면 시청이나 구청 건축과에서 이게 과거에는 사용검사 필증이었는데 지금 이제 용어가 바뀌어서 사용승인섬에 대해서 건물 써도 좋다는 승인서를 받을 때 이때를 취득일로 본다는 얘기에서 사용승인서 내준 날로 합니다. 다만 다시 보려고 사용승인서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거나 받은 경우는 이제 임시사용승인일을 하고요. 또 사용승인서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럼 이제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로 합니다. 어쨌든 그것하고 또 끝에 이제 사실상의 사용일 중 둘 중에 빠른 겁니다. 그럼 내가 건물이 저서 쓴다고 했을 때 결국 이거예요. 허가받아서 쓰는 건지 아니면 허가받기 전에 쓸 건지 둘 중에 하나가 취득일로 본다는 거죠. 자, 두 번째 2번 갑니다. 자, 도시개발법이라는 건데 이 2번은 좀 적어볼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중요해서 적려가 아니고 법조문이 좀 쉽게 풀어 쓸게요. 두 번째는 두 가지예요.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건물을 지은 건지 또는 두 번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건지 이 두 가지 형태로서 건물 건축이에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 건축한 건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건지 그런데 도시개발법에서 건축되었다고 하면 이때예요. 이때 얘는 환지처분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하고 사실상 사용이라고 둘 중에 빠른 날로예요. 두 번째 그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었다. 이때는 언제예요? 이때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다음날과 하나 더 사실상 사용일중 둘 중에 65한 날 빠른 날 여기 이렇게 적히면 참 좋은데 책에 이렇게 적기가 참 난감하죠. 일단 볼게요. 자 2번인데 도시개발법 등의 보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부를 나아여 건축안주택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기 위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소유권 이전고시를 다음날과 사실상의 사용일정받은 이게 법조문인데 이게 참 애매하게 돼 있어요. 법조문에서 아예 구분하면 그게 도시개발법이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과 사실상의 사용일정 둘중에 언제 빠른 날이 되는 거고 그게 도시개 주거환경정비법이 언제입니까 소유권 이전고시를 다음날과 사실상 사용일일 역시 둘중에 빠른 날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각각 구분되어지면 됩니다. 자 이제 5번으로 가볼게요. 자 주택조합의 비조합원용 토지주택근데 얘도 마찬가지 이것도 똑같아요. 5번도 5번도 마찬가지 5번도 얘도 책이 겁나게 길게 써있는데 얘도 단순하게 봐줄게요. 이 비조합원용 토지주택인데 이 비조합원용 이렇게 쓸게요. 비조합원용 토지주택 토지주택근데 이 비조합원용 토지는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밑에 보면 주택법에 의한 것인지 둘째가 똑같아요. 도시 및 이것을 때가 제일 지겨워. 도시 및 주거환경 주거환경정비법 이게 쉽게 도정법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제 그렇죠? 이 두 가지인데 도시 비조합원용 토지가 주택법에 의해서 취득이 되면 이때가 취득한 날이 돼요. 언제요? 사용검사 받은 날 사용검사 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게 돼요.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따라하면 이때가 취득한 날이에요. 언제? 소유권 소유권 이전 고시래의 다음 날 소유권 이전 고시래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보게 돼요. 두 가지인데 엄청 써있는데 뭐 써있는 건 안 보게 돼요. 단순하게 정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6번 최근에 나왔던 게 6번이에요. 지목변경인데 보죠. 지목변경도 있고 두 번째 차량 등의 종류변경인데 항상 변경은 뭐예요? 의제 취득이에요. 변경과 동시에 가액이 증가되면 증가된 만큼 과세하죠. 그래서 보니까 지목변경 토지의 지목변경에 다른 취득은요.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 공부는 등기부죠. 등기부상 변경된 날 중 둘 중에 빠른 날로 하게 돼요. 다만 토지는 변경이 되기 전에 이미 중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사용하면 언제입니까? 사실상 사용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차량 등의 종류변경도 있어요. 보죠. 차나 기계장비 혹은 선박에 종류변경이 다른 취득은요. 사실상 변경된 날과 언제입니까?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둘 중에 빠른 거다. 항상 지목변경이 됐건 종류변경이 됐건 대원칙은 언제? 사실상 변경된 날과 또 언제입니까?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둘 중에 빠른 날로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7번 가볼게요. 매립간척인데요. 원칙만 보시면 돼요. 끝에 언제입니까? 공사 준공 인가일로 해요. 이게 공사 준공일로 한다가 아니고 언제? 공사 준공 인가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사 준공 인가일로 한다. 자 8번 수입하는 경우 이런 것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뒤에 넘겨볼게요. 자 9번 갑니다. 차나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받아 권전선박인데 쉽게 자동차 같은 걸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실소유자가 인도 받은 날과 계약상의 잔금 준 날 중 둘 중에 빠른 날. 그래서 내가 인도 받은 게 먼저인지 잔금 준 게 먼저인지 둘 중에 빠른 날을 저희가 취득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열 번째 골프 회원권 각종 회원권의 입회기간 연장인데 세 번째 줄 끝에 봐요. 입회기간 연장하는 경우 언제입니까? 그 기간이 새로 보았날 시작되는 날. 그래서 그 기간이 시작된 날을 취득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11번 기타 특수한 경우입니다. 1번 자 시효취득 언제예요? 보니까 끝에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된 날인데 그게 언제냐면 이거 자꾸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자 시효취득은 제일 첫째 부동산을 점유합니다. 하고 나서 몇 년 지나야 돼요? 20년 지나면 취득은 이게 시효취득인데 그럼 언제가 취득한 날이냐? 이 20년 지나간 날 이때 이때가 취득한 날. 이때 뭐라고 합니까? 시효 완성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취득 시효가 완성된 시효 완성일이라고 합니다. 그 때를 취득일로 본다고 하는 거죠. 자 두번째 현물출전제입니까? 주식교부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되고 세번째 어음교부 언제입니까? 어음결제일과 등기일 중 역시 빠른 날이 되고 자 네번째 재산분할인데 이거 이혼시 분할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인데 언제 등기등록일로 한다. 언제 등기등록일로 하게 돼요. 자 그 정도까지만 정리하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취득식이 어떤 취득일 때가 언제가 취득식인지 반드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에 매우 매우 잘 나고 그래서 압축하는 게 옆에 109쪽에 간 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구분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이제 이번에 과세표준 파트로 한번 가봅니다. 교재는 112쪽으로 갈게요. 이제 자 이제 취득세 과세표준 파트도 매우 중요해요. 이것도 이제 시험에 상당히 자주 언급이 되는데 좀 신경을 바짝 써서 좀 봐주셔야 돼요. 요즘에는 참 한가해요. 책도 다 썼고 이제 벌써 내년 거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올해가 시험도 아직 안 끝났는데 저희 중개사 강사들은 지금 이제 피 말리는 때 피 말리는 때 지금이 각 학원 마다 내년도 이제 또 같이 안 할 거야. 통보를 받기도 하고요. 같이 할 것 같으면 진작 얘기해요. 3월달 되면 내년도도 하는 거 하는데 3월달 돼도 원장님 가만히 있어요. 4월 돼도 가만히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제 나가라는 얘긴데 그럼 5월달쯤 되면 얘기하면 돼. 이맘째쯤 되면 이제 죄송한데 내년 올해까지만 좀 같이 하는 걸로 아시죠. 그러면 이제 참 참 복잡해져요. 인생이 그래도 내일 나가라는 거보다 낫죠. 내일 그만두셔야 하면 골아픈데 올해까지 하세요 하면 다행이죠. 지난번에 그래서 하도 이제 일 많아서 피곤해서 병이 나는데 요즘엔 또 한가하니까 더 병이 나요. 저는 적당해야 하지 바빠도 병나고 한가해도 병나고 아주 좋겠어요. 자 이제 112쪽 갑니다. 이제 과세표준도 가죠. 지난번에 제가 세금계산은 무조건 뭐 곱하기 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유라고 하면 산출 세 개 나온다고 했는데 이 과세표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과세표준이 뭐냐면 세금을 계산하고자 할 때 반드시 존재하는 기준 요게 과세표준이고 세율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이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발생한 뭐 요 기준은 뭐가 되는 거 곱하기 대상 저 기준에 곱하기 곱하기 대상 되는 게 요게 세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현재 법에서 법률로서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계산 다 똑같아요. 항상 뭐 곱하기 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로 한다. 그럼 대체 취득세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기준에서 세금계산이 되게 되냐 이건데 결론만 얘기하면 내가 취득한 취득가액이에요. 이 취득가액을 가지고 계산하게 돼요. 자 무슨 가액이요? 취득가액. 이때 같은 말 하면 내가 산가격 산가액을 가지고 계산하게 돼요. 이런 거죠. 보면 자 어떤 갑이 오면 갑이 이따가 땅을 샀대요. 땅을. 얼마에 샀냐? 이렇게 샀지. 뭔 땅인데? 나대지. 나대지. 이렇게 샀대요. 이렇게 나대지를 치르겠다. 이렇게 나대지를 치르겠다. 이거예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계산 1억 곱하기. 이따 보겠지만 나대지의 경우 4% 취득세 얼마? 400만 원. 계산돼요. 그럼 이 계산된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신고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산 금액을 가지고 계산해서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을 신고한다. 그래서 결국 내가 산 금액 가지고 취득세를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원칙을 뭐라 칭하냐 이제 원칙이 있는데 원칙은 원칙을 이렇게 불러요. 취득당시 당시 신고가액 이라고 합니다. 같이 해요. 무슨 가액이요? 취득당시 무슨 가액? 신고가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산 금액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이게. 그래서 신고가액은 자, 방금 무슨 가액이요? 취득가액 같은 말로 내가 산 가격 이런 금액 가지고 계산하는 게 대원칙이 되는 거예요. 다만 모든 법은 원칙이 있으면 꼭 잊어. 뭐가 있습니까? 예외.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뭐냐. 얘는 이거예요. 시가표준액이에요. 시가표준액 이게 뭐냐면 정부가 정부가 고시한 금액인데요. 정부가 고시한 금액인데 요. 참고들 좀 먼저 볼게요. 저희가 이제 저희 정부가 고시한 정부 고시 금액인데 정부 고시 금액인데 정부 고시 금액인데 정부 고시 금액을 저희가 표현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뭐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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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어 공시가격 이라는 게 있어요. 공시가격 있고 또 하나는 기준시가 이렇게 세 가지의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은 언제 이건 지방세 지금 하는 취득세 같은 지방세에서 사용하는 용어고요. 공시가격은 어디 얘는 똑같은 거지만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에서 종합부동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고요. 기준시가는 얘는 어디에서 얘는 양도세 국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용어상 차이가 있는 거지 내용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보통 다 내용은 똑같은 건데 어떤 특성이 있냐면 시가 대비 시가보다 좀 낮아요. 시가 대비 그 금액이 시가 대비해서 대비해서 한 70에서 한 90% 정도로 좀 낮게 보통 일반적인 시가보다 이렇게 좀 낮게 낮게 책정됩니다. 금액이 일반적인 금액보다 좀 낮게 책정돼서 적용된다는데 언제 정하냐 이것도 마저 볼게요. 자 첫째 건물인데 건물은 정보가 매년 1월 초에 1월 초에 금액을 고시합니다. 그럼 이때 정보가 정한 건물값 정보가 정한 건물값을 뭐라 칭하냐 이 건물의 명칭을 이렇게 불러요. 시가 시가 표준액이라고 칭합니다. 같이 무슨 얘기요? 시가 표준액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요. 둘째 주택 정부는 주택가격도 고시합니다. 주택금액도 고시공사인데 언제 고시하냐 이건 매년 4월경에 매년 4월경에 정부는 집값을 다 고시합니다. 이때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가격이라고 하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말만 바꾸면 공동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이라고 말 바꾸면 다만 이 주택은요 조심할게 토지금액과 건물금액을 합쳐서 한꺼번에 고시해요. 토지와 건물금액을 합쳐서 한꺼번에 고시합니다. 세번째 토지 토지인데 얘는 매년 5월달에 고시해요. 매년 5월경에 고시합니다. 이때 정부가 정한 땅값을 뭐라 하냐 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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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결국 원칙은 내가 산 금액인데 그게 여의치 않다면 자 누가 정한거 정부가 정한 금액을 가지고 계산하게 한다 이거죠. 그럼 언제 어느 때가 돼야 정부가 정한 금액 가지고 할거냐 이건데 첫째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요. 둘째 신고 가액이 없을 때에요. 셋째 내가 신고한 신고가액이 뭐보다 더 작다 정부가 고시한 시가 시가 표준액 보다 더 작다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셋 중에 하나가 되면 전부 다 멀리에요. 정부가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원칙은 신고가액 단 이 셋 중에 하나가 걸리면 무조건 시가 표준액 그래서 결국 어떻게 이렇게 둘 중에 둘 중에 어떤 금액에 의한다 큰 금액에 의한다 둘 중에 큰 금액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큰 금액에 의할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자 세번째가요 세번째 특례로 갑시다. 특례인데 특례는 무슨 금액이냐 특례는 이런 금액이에요. 사실상 취득가액이요. 자 무슨 가액이요. 사실상 취득가액이요. 사실상 취득가액 그럼 사실상 취득가액이 뭐냐면 실제 지급액 실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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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이거 다 무시하고 이거 다 무시하고 내가 실제 준금액이다 실제 준금액이다 즉 신고가액이 됐건 앞에 있는 정보고시 금액이 됐건 다 무시하고 내가 주는 금액이에요. 그럼 이런 무조건 쓰는게 아니고 반드시 취득이 입증되어야 돼요. 입증되는 취득에 한해서만 적용해요. 입증된 취득에 한해서만 그게 언제인데 첫째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했다 둘째 외국서 수입했다 셋째 셋째 공매나 기타 경매방법에 이었다 넷째 자 판결문에 이었다 다섯번째 법인 장부에 이었다 여섯번째 또 있는데 뭐가 있냐면 종인 중 아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범위를 위해서 검증된 취득이 있다 얘까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앞에 사실상에 묻는 것은 입증된 건데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 아까 취득시기와 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하나가 더 붙은 거에요 뭐가? 검증된 것까지 그럼 조심할게 취득시기는 다섯개에요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 그래서 취득시기는 다섯개인데 과세표는 어디까지 국가 수입 공매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 뭐까지 검증된 취득까지 존재합니다 하나가 더 있다는 거 꼭 조심해야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아 그럼 항상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 검증은 무슨 가격이고 무조건 사실상 취득가액이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전부다 신고가액 아니면 시가표준액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다만 아무리 입증되어도요 사실상 취득가액을 사용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없다 언제냐 무상 취득일 때 잘 보세요 무상 취득이 되면 실제 준 돈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절대 사실상 취득가액을 사용할 수 없어요 또 하나 또 하나 또 뭐가 있냐면 부당행위일 때 부당행위 부당매매가 되어도 마찬가지 이때도 절대 사실상 취득가액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죠 그럼 다시 원칙이 항상 무슨 가액이에요 원칙은 신고가액이에요 다음 예외는 정부가 오시한 금액 특례는 이 경우에 한해서만 사실상의 취득가액이에요 이 경우에 한해서만 자 교재 가볼게요 교재가 112쪽이네요 자 1번 가요 자 6절에 메뉴 1번 일반적 취득이에요 원칙 무슨 가액이에요 취득당시 무슨 가액 신고가액인데 보존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 가액이다 이때 취득당시 가액은 취득자가 뭐한 가액이요 신고한 가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연보도 취득하면 연부금액으로 하게 돼요 어쨌든 간에 대원칙 무슨 가액이요 신고가액이 원칙이다 그 다음 밑에 핵심 체크 볼게요 핵심 체크에 자 핵심 체크에 1번 취득가액 적용해서 첫째 봐요 취득 물건이 둘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시군이 납부할 취득세에 산출할 때 그 과세표준은 어떻게 취득당시 취득물건 소재지별 자 뭐의 비율로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서 안분해서 즉 나누어서 내게 돼요 또 하나 더 2번 자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격을 토지 혹은 건축물 등의 시가 비율로 나누는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자 역시 뭐의 비율로 난다고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그래서 결국은 지방세 쪽에서는 뭔지 몰라도 돼요 그냥 안분한다 그러면 다 뭐의 비율로 시가 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해지지 절대 면적 가지고 안분하지 않습니다 항상 뭐의 비율로 시가 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자 우측에 두 번째 갑시다 2번 자 이제 시가 표준액이 나오네요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이 취득 당시 가액이에요 다만 그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는게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정부가 정한 것 시가 표준액으로 한대요 첫째 신고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대요 둘째 신고가액의 시가 표준액의 미랄되었대요 이럴 때는 다 뭐라고 합니까 전부 다 시가 표준액의 의의하게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박스 자 증여 등 무상취득인데 자 요게 이제 가끔 가다가 자 증여 받으면 무슨 금액 갖고 해요 그럼 대부분 그럽니다 시가 표준액 아니에요 자 봐요 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는 개인과 법인 모두 취득자의 신고가액에 의하는게 얘도 원칙이에요 다만 그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작다면 근데 뭐라고 합니까 시가 표준액이 된다 이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6개 국가수입 공매판결문 법인장부 검증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예 아니면 예에요 무조건 그래서 무조건 예를 빼고는 다 둘 중에 하나가 돼야 한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 밑 핵심 체크에 시가표준액 결정 뭐 아까 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보가 정한 건물건 뭐라 합니까 시가 표준액 용어가 똑같구요 주택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라고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건 뭐 읽어보면 되고 자 넘겨서 이제 114쪽에 큰 이벌인데 자 객관적으로 입증된 지도 요거는 아마 올해도 날거에요 시험에 좀 조심해야 되는데 좀 쉬었다가 2번부터 이어서 할거고 요거 지우지 마시구요 쉬었다가 2번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3번부터